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하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제천시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29명의 목숨을 하사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IT 부품 소재 공장에서 화합물질 배합 시험 도중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모두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질식 소화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니면 화재 확산 속도도 빠르고 연수 확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위험물 화재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불가측한 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폭발이나 화재 또는 대중교통 이용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제천시민이면 사고 발생 지역을 가리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면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입니다. 농기계 사고가 발생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농기계 사망사고와 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장애 휴유증.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제천시는 앞으로 보장 범위와 보상 금액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천시사